엄마 딸기 커주세요 안녕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짜잔! 바로 장갑 한짝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개와 함께 산속을 걷다 장갑 한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장갑 한짝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곳에 생쥐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음? 이게 뭐지? 생쥐는 장갑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그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아, 따뜻해! 생쥐는 따뜻하고 포근한 장갑이 마음에 들었어요 꼬리에 멋있는 줄무늬를 가진 다람쥐가 오들오들 떨며 생쥐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안녕 다람쥐야! 왜 몸을 떨고 있니? 안녕 생쥐야! 너무 추워서 꼬리가 꽁꽁 얼 것 같아 그럼 이 안으로 들어와 나와 같이 지내자 다람쥐는 생쥐가 머리만 내밀고 있는 장갑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우와, 따뜻하다 생쥐와 다람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깡충깡충 토끼가 찾아왔어요 얘들아, 밖이 너무 추운데 나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 다람쥐와 생쥐가 밖을 내다보니 커다란 귀가 파랗게 얼어가는 토끼가 서 있었어요 어서 들어와, 토끼야! 셋이 같이 했으니 장갑 안이 더 따뜻해졌어요 날이 더 추워지자 붉은 털이 매력적인 여우도 찾아왔어요 여우야, 여우야! 어서 들어오렴! 여기는 따뜻해! 정말 고마워, 얘들아! 아이, 차가워! 지금 밖은 엄청 춥구나! 여우 몸에서 차가운 겨울바람 냄새가 났어요 똑똑똑 이번에는 늑대도 장갑집에 찾아왔어요 늑대는 너무 추운 나머지 손과 발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밖에 혼자 있으니 너무 추워 나도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와 같이 있으면 안 될까? 늑대야! 어서 들어와! 많이 추웠겠다 장갑 안이 비좁아졌지만 모두의 온기 덕분에 더욱 따뜻해졌어요 아까보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어요 그때 커다란 곰이 어슬렁어슬렁 지나가고 있었어요 에취! 곰이 재채기를 하자 모두들 나와 곰을 쳐다보았어요 곰아, 좁긴 하지만 너도 들어와서 몸 좀 녹일래? 생쥐, 토끼, 다람쥐, 여우, 그리고 늑대까지 모두 모두 곰을 환영해 주었어요 좋아! 모두들 너무너무 고마워! 영차, 영차! 토끼, 다람쥐, 여우는 장갑 안에서 곰을 당기고 생쥐와 늑대는 밖에서 곰을 밀어주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쑥! 드디어 성공했네요 곧이어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눈이 내렸어요 동물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장갑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장갑 속 동물들은 모두 함께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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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